그거 천천히 탁 차고 올라가야지 너무 가까운데 거봐 가깝잖아 팔이 벽하고 야 미끄러워 좀 기지어 이 새끼야 이미 여기 미끄러운데 어떡해요 아 내가 로션 발랐어 저 손을 저 앞으로 나와야 돼 너무 가까워 벽하고 겁나 미끄럽네 진짜 아씨 해가씨 연장 탓은 고 한 번 더 내가 잡아줄게 고 푹 차 옳지 잘했어 하나 천천히 내려가야 돼 옳지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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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야 봐 아 기계 엄청 커 너 왜 그래 왜 그래 너 왜 그래 왜 그래 빨리 말해 왜 왜 산소가 부족해 산소가 산소가 부족하구나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라고 숨 쉬라고 숨 쉬어 숨 쉬어 야야야야 애 잡는 거 아니죠 야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아이씨 아 호박 새끼가 힘을 그래 과하게 쓰래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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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등식 아 아 등이 그냥 부끈부끈한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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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네 가 이거 더 내려가는 거야 으 1 사랑 아oki 어 히 어 점 150 증빙 petites 짝장에서 쨍 관절이 좋아서 그래 난 그렇게 하면 어깨 관절 끊어져 봐 우いただ겠다 멋진데? 그거 좀 멋졌어 그거 좀 멋졌어 아 여보 하지만 따라하지마 시연이 형 따라하지마 아파 야 이거 쉬컷히 공채와 응 응 나들 따라하다가 아파요 아 이건 잘못하면 인대 맡아 아 아파 아파 하지마 보시면 평영봉에서 일감이 진짜 멋있는데 워우 워우 좀 하는데 아유 아우씨 자 심폐소생술 고마워해 여기가 막 근육이 이렇게 불고는 한데 오호호호호 보여줘 보여줘 가만있어 내 손님 한번 잡을게 오씨 거의 한 뺨인데 오우 대박 야 깨끼쓰냐? 진짜? 제대로 사와봐 오씨 나보다 니가 더 큰가봐 어깨가 몇센치라고? 저 53센치야 53센치 여보 시연이 옆에 쓰지마요 너무 작아보여 너무 작아보여 너무 작아보여